필리핀 대한국제대학의 제7회 졸업식이 열렸습니다. 필리핀 대한국제대학은 한 손엔 보금, 다른 한 손엔은 기술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학생과 시니어 하이스쿨 학생을 포함해 총 22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.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는 도전과 격려의 메시지들이 전해졌습니다. 한편 대한국제대학은 올해부터 추가되는 주니어 하이스쿨 등록을 통해 대학 내 부속 고등학교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